11월 11일은 농업인과 지체장애인의 날이며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빼빼로 데이인데요. 마늘 및 와인 전문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이 오늘부터 21일까지 총 1,221명에게 신메뉴를 증정하는 매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월가일이 같은 날짜에 진행되는 매드 서프라이즈는 매드포갈릭만의 감성 스토리로 고객에게 예기치 않은 감동을 주는 이벤트로 이번 11월 매드 서프라이즈는 오는 24일 정식 출시되는 겨울 신메뉴 테마 취지에 맞게 친구, 연인,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매드포갈릭 겨울 창작 신메뉴 식사권을 증정하며 매일 111명에게 겨울 신메뉴인 랍스터 앤 스테이크, 리바이 스테이크, 파스타와 피자로 구성된 2인 식사권, 매드포갈릭의 PBY인 마르케스 대 레이노사 템프라니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 행사는 매드포갈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멤버시 가입 후 참여 가능하며 당첨 여부는 참여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식사권은 매드포갈릭의 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드포갈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만 들어도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팁, 아시아뉴스통신TV 경제톡톡의 이소연이었습니다.